2. 5. 2. 2. 3. 2. 3. 3. 4. 3. 3. 9. 10. 10. 10. 11. 11. 11. 11. 12. nova, 16. 12. 13. 12. 19. 12.13. 오늘은요 점심을 든든히 드셨나 봐요 얼굴에 여유가 넘치세요 아 네 그렇게 보이세요? 아휴 이러다 체중 들겠어요 하지만 여유롭게 보이려면 뱃속이 비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요 아니 왜 대개 배고픈 거는 신호가 금방 오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배에는 배꼽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리가 고플 때는 어디로 신호가 올까요? 소리가 고프다? 네 아하 김영아 씨는 배고픈 건 넘어섰고 이제 소리 고픈 걸 생각하시는군요 저는요 휴대폰으로 압니다 소리 고픈 걸 휴대폰으로 안다고요? 네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휴 제가 말한 소리는 우리 소리입니다 네 근데 이정일 씨는 님의 목소리였군요 아이고 아니 저는 우리 소리가 고플 때가 있어요 진짜 어허 소리가 고프다는 김영아 씨 네 아니 어떤 때 어떤 신호로 소리 고픈 걸 느끼세요? 빗방울이 이제 후두둑 후두둑 떨어질 때 시골길을 달리던 그 소녀가 생각이 나면요 그때는 동요가 고프고요 네 그리고 바람이 건듯 불어서 등줄기를 시원하게 스치고 갈 땐 대바람 소리가 고프겠죠? 아이고 아시네요 아 네 네 이재민 씨 네 네 이 배고픈 날에 혹시 귀 고픈 날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귀 고픈 날이요? 네 저는 귀 고프고 눈 고픈 날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 혹시 김영아 씨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그 목소리 그 사람 저 아니에요? 아예 그멘트는 아주 오글거리네요 이럴 때는 빨리 음악 들어야 돼요 아이고 네 이 시간 첫 곡 띄울게요 박연폭포를 김옥심, 이은주, 장국심의 소리로 전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박연폭포를 김옥심, 이은주, 장국심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천하니랑 아야 천하니 응 올 여름 편하게 됐네 축하해 주게 뭐라? 광대 얼굴에 경사놨네라고 써 있구만 알아야 축하를 하지 그 마침내 이름값을 하게 됐네 축하해줘 광대 행사 출연료가 올랐단 말인가? 응? 나는 응 자네도 올릴 수 있어 그리고 차량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광대한테 차량 지원까지? 뭐 아 그럼 스타급이 됐단 말이야? 나는 아 자네도 이름값 톡톡히 받고 차량 지원 받을 수 있어 저기 저기 가면 돼 아 저기라니 응? 아 저기는 요마트 흠플러스 나떼마트 아닌가? 응 아주 거대한 대형마트지 거기서 광대를 스타급으로 메셔준다 쏘린가? 응? 아니 어떻게? 우선 이름값 청구를 했지 나도 모르게 말이야 고객정보를 보험사도 어디로 팔아넘겼더라고 그래서 하루에 이만큼씩 이름 사용료를 내라고 했지 응 그거였어? 응 고객정보 무단 사용료를 받겠다 아무아무 가만있어 봐 저 요마트 흠플러스 나떼마트가 내 이름도 넘겼을 텐데 그럼 자네 이름값도 청구해야지 아 그러면 차량 지원은 어떻게 받는데? 그동안 말이야 자동차 걸어놓고 고객 사은잔치 왕창 세일 해냈잖아 아니 설마 자네가 자동차 경품에 당첨이 됐다는 건가? 아니 알고보니까 요마트 팀장 흠플러스 암호계 나떼마트 무슨 팀장들이 경품 자동차를 빼먹었더라고 그러면 자동차 경품을 고객한테 준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나눠먹은 건가? 아 뭐 그런 경사가 어디 있겠어 그래서 요마트 팀장님 축하합니다 한턱씩 오셔야지요 자 하루만 빌려주시고요 아 그거 몇 번이나 탄다고 거머리처럼 그래 이 사람 참 지난 4, 5년 동안 나눠먹은 자동차가 수십 대만 되겠나? 백대도 넘지 그래 돌아가면서 차량 지원해달라 그게 한턱 멋있게 쏘는 거다 고객은 왕 아니냐? 어허이 아 그러다가 개인정보 넘기고 넘겨서 범죄 집단이 쓰면은 아 전과자 떼는 거는 어떻게 하고? 아 이 사람 그래도 그 값질 않은 사람들 잔치 끝에 콩고물은 먹어줘야 결식어 아이고 잔치 잔치 열렸네 마트 갑질 잔치로구나 네 춘향전 가운데서 사또 생일 잔치의 어사 등장부터 어사 출동 대목까지를 조상현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대형마트 할인잔들이 고객 정보를 유출시키고요 또 경품으로 걸어둔 거는 내부에서 저희들끼리 그냥 다 나눠먹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이번에 줄줄이 검찰에 걸려들었습니다 그게 고소하네 아니 이러니 우리 고객은 공의로 소이다 장기판 쫄이요 고객들 속여서 왕창 챙긴 그 직원들 네 갑질 성공 잔치 한번 열어주세요 한턱이라는 게 있고 개평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상원 잔치 그 홍금을 걸 때 앞에다 추가해 주세요 그림의 떡 경품 잔치 우리 소리 우리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연암박지원과 혹정필담 중 경연고사입니다 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연암박지원과 혹정이 등장했군요 네네 정조 4년 연암박지원이 청나라 고정의 칠순을 축하하고자 사신 일행과 같이 청나라로 들어갔을 때 혹정이라는 그 청나라 학자와 부수로 글을 써서 주고받은 대화록이 바로 혹정필담이거든요 아 네 그 당시에 연암박지원이 청나라를 다녀오면서 열화일기를 써서 남겼잖아요 네네 그랬죠 그 열화일기 가운데에 혹정과 대화를 나눈 게 혹정필담이겠군요 네 그렇죠 원래 26편에 각각 다른 주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청나라 학자 혹정과 나눈 얘기 중에는 천체운동에 대한 월세계며 지구가 돈다는 지전설 얘기도 수록되어 있죠 그럼 대륙으로 가서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인 내용도 꽤 많이 실려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볼 혹정필담 경연고사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혹정과 함께 공자묘를 찾아본 연암박지원과 청나라의 혹정이 청나라 황제 강희와 옹정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오 그 나라가 청나라 땅인데 그 나라의 황제를 비판하다니요 네 아니 어떤 일을 가지고 그랬을까요? 네 그러니까 공자묘로 가는 그 대성문 벽에 새겨진 글을 보다가 연암박지원이 물었죠 전각에서 만세를 불렀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 그때 혹정이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공자묘가 있는 대성전 벽에 써진 글을 보십시오 모두 청나라 신하들이 잘나고 똑똑했고 청나라 황제도 그 이전 황제보다 훌륭하다 소리들 아닙니까? 전각에서 만세를 왜 불렀겠습니까? 황제랑 공부를 한답시고 경연에서 책을 읽고 토론을 하다 황제가 답을 맞추면 신하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축하를 했더란 겁니다 네네 무슨 일인지 드러났죠? 네 그러니까 청나라 강이 황제랑 대신들이 서로 학문을 토론하다 황제가 답을 맞췄다 싶을 때 대신들이 모두 일어나 만세 만세를 부르면서 아첨하고 난리를 쳤더란 말이죠 네네 자 또 다른 다른 만세 소리가 나오는데 보실까요? 네 황제 앞에서 강론을 하던 신하가 명쾌하게 답을 해서 황제가 좋아할 때도 역시나 좌우 대신들이 만세 만세를 불러댔으니 황제에게 아첨하는 일이 이 지경이었다 네 이 부분에 대해 연한 박지원과 청나라 학자 혹정이 황제 앞에서 이처럼 만세 부르며 아첨하는 풍조가 봐줄만한 것인지 논박을 했던 겁니다 사극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전하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전하 네 그저 뭐 임금이 말만 하면 지당하옵니다 하는 지당 대신들을 비꼬는 구절 같네요 네 그렇죠 연한 박지원은 그렇다면 과연 진정 학문을 좋아하고 깊은 통찰력을 가진 총명한 지도자는 어떤 인문인가 그걸 가지고 혹정과 토론하는 대목으로 이어지고 있죠 아 네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래요 황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만세 만세 부르면서 훌륭하십니다 성인이십니다 외쳤던 청나라 신하들 모습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아닙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말할 인물들 많이 있겠죠 글쎄우시다요 아니 그렇게 믿어보자는 거죠 아 네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연함 박지원과 혹정 필담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디어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로는 상사모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가사 가운데서 죽지사를 이동규의 노래로 전합니다 체험열차 타실 뿐 자 체험열차 다들 타셨죠 특별열차 출발 치킥버꺽 오라이 아 저기요 감정 조절칸 예약도 했는데 이 좌석이거든요 아 감정 조절에 애로가 많군요 저 혹시 비행기 승무원이신가요 지난번 태풍 올 때 비행기가 연착됐거든요 그때 승객 50명이 달려들어서 아 네 제가요 50대 1로 고생해봤거든요 아 네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못든 건데 그걸 가지고 벌떼처럼 달려드는 분들도 있군요 아이고 감정 조절에 애로가 많았겠어요 마음은요 승객 보기를 왕처럼 하리라 해도요 코앞에서 고래고래 소리치고 틀어잡고 하면은 아 내 발자아가 이게 뭔가 싶어서 집에 돌아와서 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태풍 때문에 못든 비행기를 띄워라 승객 여러분 지금 기체 결함으로 보수 중입니다 이랬다가는요 내 비즈니스 손해본 거 물어내라 내 휴가 망친 거 물어내라 덤벼들면은 3년 징역형 받을 사람 되걸랑요 그래서요 역시 혼자 온단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감정 조절칸에서 각별한 체험해 보시면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우리 체험열차 감정 조절 메뉴을 보셨죠 자 지금부터 실제 상황 들어갑니다 승객 여러분 태풍 예보 관계로 운항 취소됐습니다 숙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그게 지금이 몇신데 하늘에서 한참 날아가야 할 시간인데 아니 왜 내가 땅바닥에 있어야 해 이거 어쩔 거야 내 휴가 어쩌려고 네 승객님 방금 그 말씀을 저 하늘에 계신 분에게 전했습니다 뭐 뭐 내 말을 저 하늘에 계신 분한테 아니 그분이 누군데 아버지 뻘 되실 겁니다 땅콩 드릴까요 아니 여기서 땅콩이 왜 나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시골에서 하셔 비행기 떼우라고 당장 아 네 이 태풍에 대해 그분과 소통 중이고요 혹시 도설촌에 계신 분이 도울 수 있지 싶어서 그쪽과 통화 중입니다 아 글쎄 비행기 떼우라고 내가 땅에 있을 사람이냐고 지금 네 그래서 하늘 도설촌에 계신 분께 부탁 중이거든요 뭐 도설촌이 누군데 미륵 보살님인데 어머님 뻘 되실 겁니다 지금 소통 중입니다 뭐야 비행기 떼우라니까 하늘 타령 도설촌 타령 눈도 끔쩍 안 하고 뭐야 아 울려면 울던가 웃던가 이 상황이 뭐냐고 아 네 하늘에 계신 두 분께 계속 묻고 있거든요 하늘의 아버님 보살 어머님 한숨 좀 그만 쉬세요 태풍 일어나잖아요 이 노래 좀 부르게 인도해 주시라고요 떳떳떳 비행기 네 태평과 양산도를 김보연의 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여름철이면 항공사 승무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다 그래요 그렇죠 그중에 하나가요 태풍 카트 날씨 때문에 운항을 못하게 되면 승객들한테 정말 그냥 항의를 많이 받는데 네네 그리고 하늘 탓이 아니고 기체 결함 정비 불량이라면 승무원이고 항공사고 항의 때문에 감정 조절하기 아주 힘들다죠 네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혀를 차고 한숨을 그냥 훅 훅 쉬었다 하면 지상은 이게 태풍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번 여름 휴가철엔 승무원들을 비롯한 모든 감정 노동자들 마음고생 좀 덜 했으면 싶네요 네 자 1부 끝곡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궁초댕기를 최근순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1부 끝곡으로 궁초댕기를 최근순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악기 토파보기 토파보기 우리 악기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국악방송이 만든 이 스마트폰 앱 국악기와 친해보려는 모든 분께 참 착한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 악기 가야금, 피리, 그리고 보기 궁금하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토파보기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다운로드만 받으세요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동시에 만날 수 있고요 중국어 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기의 역사, 다양한 악기 모양과 소리에다 명인들의 명연주까지 국악기의 모든 것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는 별도 창이 열리는 e-book으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 음악이 소중한 만큼 우리 악기를 사랑하는 만큼 국악방송의 어플리케이션 우리 악기 토파보기 참 예뻐요 참 고맙고요 주변에 많이 자랑해 주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삼국유사와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결합된 연극이 열립니다 남산골 기획공연 템페스트가 8월 13일부터 30일까지 남산골 한옥마을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가 삼강유사의 가락국길을 배경으로 새롭게 꾸며집니다 외딴 섬은 가야와 신라가 다투던 남해안의 섬으로 밀라노 공작 프로스페로는 가락국의 질지왕 나폴리의 왕 알론조는 신라 자비왕으로 대체되고 백죽놀이, 만담, 씻김굿 등 한국 전례 노래가 더해져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를 통해 하면 됩니다 국립부산국악원에서 해설이 있는 풍물가락 거리공연이 열립니다 2015 어울마당 풍물세상 공연은 7월 25일 오후 4시 국악원 야외놀이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날 공연에는 젊은 예인들이 모인 단체 청배연의단이 나서 찾아가는 전통연의를 주제로 대취타와 사물놀이, 굿을 선보이며 관객과 하나 되는 놀이판을 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부산국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녹청자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일 대상으로 특강을 개최합니다 여름방학 도자기 특강은 8월 5일부터 7일까지 오전 10시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박물관에서 열립니다 특강은 조물조물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란 주제로 도자기의 역사에 대한 교육과 녹청자 전시, 해설, 물레성형으로 그릇을 만드는 체험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집니다 참가 희망자는 7월 28일부터 녹청자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파주문화원이 경기도교육청 평생학습관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문화체험학교를 운영합니다 2015 전통문화체험학교는 7월 27일과 28일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강의실에서 열립니다 교육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27일과 28일 중 하루를 선택해 참여하면 됩니다 학생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과 활, 화살을 만들어 보고 판소리와 전통예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전화 03일 94일에 2425번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우리 조상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가면극이 열립니다 통영, 전통을 담은 소리 첫 번째 통영오광대 공연이 7월 28일 화요일 오후 5시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에서 펼쳐집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6호인 통영오광대는 5 가면을 쓴 등장인물들이 펼치는 놀이이며 극은 총 5과정으로 꾸며집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통영을 대표하는 3가지 중요 무형문화재를 보다 친숙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또는 통영국제음악당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풍물의 저변 확대를 위한 축제가 열립니다 제19회 2015 인천부평풍물축제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부평대로 일대와 부평구청 어울림광장 부평아트센터 등에서 열립니다 풍물이랑 놀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부평풍물고유제를 시작으로 무형문화재 초청공연, 버스킹페스티벌, 풍물난장 등 공연과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와 부평먹거리장터를 비롯한 다양한 부대행사로 꾸며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다양한 문화재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기획 공모전은 문화재와 역사문화 자원이 지닌 특성과 가치를 발굴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으로 모든 문화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공모기획안은 이야기 자원, 축제, 전시, 공연, 캐릭터 등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 14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기온 28.1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형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은요 전라북도 순창군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고추장마을이 있는 순창에선 도시에서 주문한 된장 간장을 장독에 담아 분양하고 있죠 네 순창 고추장마을을 방문해서 기능인들과 함께 된장 간장도 담아보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고장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발효식품 하면 순창을 찾게 되어 있고요 지난 3월에 시작한 그 순창 장독 때 분양이 오는 8월이면 최종 제품이 도시민에게 배달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순창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오는 10월 29일부터 4일 동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소스 박람회를 연다죠 네 그러니까 순창군이 소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보자 해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세계 소스 박람회를 열기로 한 겁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세계 소스 박람회가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토굴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리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순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 토굴은 그 규모가 대단하더군요 그렇습니다 토굴형 저장고의 길이가요 134m 최대 폭은 46m나 되는데요 앞으로 순창에서 고추장 된장 간장을 비롯해서 와인과 식초도 저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0월에 순창의 지하 토굴에서 열릴 세계 소스 박람회는 전 세계 소스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고 해요 그야말로 순창 장류의 세계화를 위한 행진이라 하겠죠 그렇습니다 순창 세계 소스 박람회는 세계 소스 테마관과 소스와 와인 소스와 향신료 그리고 한국 소스관도 따로 만들어지고요 네네 그리고 월드 소스 요리 테마관과 소스 이벤트관까지 아주 다양한 주제관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나만의 소스 만들기도 할 수 있고요 또 핫소스 경연대회도 열리면서 소스 요리 체험장도 함께 갖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순창 소스 박람회에서는 10년 된 간장 장독을 분양하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요 소스를 체험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토굴의 볼거리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트위가 아트도 설치하고요 맛 런닝맨 같은 코너도 준비하고 있다니까 자 순창에서 열릴 세계 소스 박람회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네네 물론입니다 길이 134미터나 되는 토굴 안에서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유명 셰프들이 다양한 소스로 요리를 만들어낼 거고요 또 그 요리를 직접 맛볼 수 있는 자리도 준비하고 있다니 시요리면 순창 세계 소스 박람회에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가 풍성하게 펼쳐지겠죠 네네 그래서 프랑스 요리가 유명한 것은 700여 종이나 되는 소스 때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근데 우리는 이미 고추장 된장 간장에서 나오는 깊은 맛의 소스 자원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순창과 세계 소스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나름의 그 다양한 맛과 순창 장류의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보자는 거죠 네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순창의 세계 소스 박람회 소식 미리 간추려 봤습니다 네 이어서 전라북도 순창 논매는 소리 스리롱 타령을 오판진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스님과 소장수 얘기 가운데 고갯마루 스무냥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청주장을 가던 스님이 고갯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만나보실까요 그때요 엽전 두냥을 가지고 청주장을 가던 스님이 고갯마루에서 눈으로 쏙 들어오는 걸 봤으니 저건 무슨 보따리 아닌가 어디 이건 엽전 꾸러미인데 아니 이게 어쩌다가 아이고 시님 청주장 멀으시오 걸음 제쳐가서야죠 아 예예예 어서 앞서 가시지요 아이고 그렇게 걸어서 언제 장보고 절로 돌아가고시오 아이고 예예 그러게 말입니다요 아이고 예 가고 있습니다요 아이고 앞서 가시지요 아이고 아 이런 길은 남정내가 앞에 서고 뒤따라 가는 것인디 아 그냥 거꾸로 나가 그냥 길을 열고 있네요 시님 오늘 지가 남정내 것이오 여정내 것이오 아이고 저 그럼 지가 앞서 가지요 나무 관세험 모살 허허허허허 그 엽전 꾸러미 이거 조끼 수무야만 되겠는데 아 이걸 내 엽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 그렇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가는 사람한테 엽전 잃어버렸수 할 수도 없고 아이고 시님은 엽불도 꼭 그냥 말하는 것 지으시나 봐요 아 아 위에 나무 관세험 모살 나무 석가모니 불 예 지가요 아까 말한 대로 하시면 신임 찾아갈 사람들 그냥 달루 달루 늘어날 거네요 긍게 꼭 그냥 상우사 신임을 한번 찾아가보세요 거기 신임은요 사주 관상 택일도 그냥 잘 봐준다니께요 아 예예 그리합지요 나무 관세험 모살 허허 이걸 그 사또에게 전해주면 사또가 알아서 찾아줄건지 아냐냐냐냐냐냐 청주장 보러 가는 사람이었을께야 아 예 그 수문냥 정도 되니까 필시 소를 사려는 사람 돈 같은데 그럼 청주장으로 가서 엽전 수문냥 잃어버린 사람 찾으면 되겠구만 옳지 임자가 나오겠지 아따따따따냐 아유 신임이니까 그러지 아 나 같으면은 수문냥 전대 들고 튀었지 벌써 그냥 고개를 넘었을걸 아이고 신임이니까 수문냥을 이임자 찾아주겠다는 소리 아뇨 헤헤 땀에 참말로 생불이시구만 헤헤 나 같으면 수문냥 손에 들어오는 순간 장마당을 왜 가냐고 아이고 공돈 들어온게 정신이 없겄지 그럼 그짝은 수문냥 갖고 어디로 갈라고 그려? 헤헤 따 그 시기 그 소 한 마리 값인데 써도 한참 쓰지 헤헤 새옷을 갈아입고 시월아 걔 있느냐 큰소리 한 번 쳐불어야지 시월이 헤헤 간다고? 아이고 근데 고것이 공돈이라 하룻밤 새해 날아갈 거인디 시월이 고것이 이틀밤 사울밤 죽은냐고 에이 꿈이라도 구게 냅둬 봐 그 주머도 참말로 아근데 그 청주장에 그 임자가 있기는 있을 거인디 와아 마 지금쯤 마료 장터에 소문이 쫙 하니 퍼져갖꼬 숨 우 Penny intendant 양 나설사랑 금방 나올껴 헤헤 끈디 주모 혹시 아는가? 으리 아유 그냥 무시 그라고 궁금해 가지고 은근워하게 그러나믄 그러니까 그 신임이 갖고 있는 수문냥 무엇으로 어쩌고름 싼 것인지 그라고 엽전은 상평통보인지 아는가? 아이고, 그것을 알면은 뽀그란 헝겊전대 상평통보 엽전 수문냥 내 돈이요 하고 그냥 싸잡아서 틀라고? 에이, 참말로 주모도 참 그냥 궁금해서 그나저나 그 신임은 역시 신임이구만 에이구, 그냥 그 돈을 찾아주겄다고 그냥 절하고 지들리고 있으니 말이여 아이고, 국밥이라도 드시라고 했더니 국밥에 밀치가 들어갔다고 그냥 안 드시더라고 상우사 신임은 잘 만드시더만은 나무관세음보살 해떨어지기 전에 돌아가야 하는데 내일도 못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서 임자가 나와야 하는데 부처님, 오늘 어쩌자고 내 것도 아닌데 엽전 수문냥을 손에 잡혀주셨습니까요? 아니, 이렇게 청주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겠습니까요? 흠흠, 수문냥 찾아왔습니다, 스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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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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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까? 그럼 말해보시지요 뭘 말입니까, 스님? 그러니까, 그, 수문냥을 뭘로 쌌는지 그리고 색깔은 어떤 건지 망택인지 전대인지 그냥 보자기인지 말해보시지요 감색 보자기였을께요 돈은 진혈청 상평 통볼께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부처님, 예, 임자를 찾았구려 네, 맞습니다 찾아보시지요 아이고, 내 엽전 꾸러미를 찾다니 가만, 그, 두문냥도 내 엽전인데 예? 이거 두문냥은 소승의 엽전이올시다 무슨 소리요? 두문냥도 내 엽전이라는데 내놓으셔 네, 화창을 송암 스님의 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풍류국장 스님과 소장수 얘기 중에 고갯나루 스무냥 편을 엮어봤는데요 네 임자가 나오긴 나왔죠? 예, 스무냥 임자가 맞는 것 같은데 스님 돈 두냥까지 내놓으라는 심보잖아요 아니, 스무냥만 찾아가면 될 일을 어쩌자고 스님 돈 두냥까지 욕심내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자, 그 다음에 과연 무슨 일이 생길지 여러분, 내일 편 기대해 주세요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옛 생활 속에 전해오는 토성 얘기 오늘은 조개와 소라 쪽으로 눈길을 돌려볼까요? 소라에 귀를 대면 파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네, 바닷가에 조개랑 소라랑 자주 보게 되는 철이기도 한데요 김영아 씨, 그 배비장 전에 나오는 제주 명기 에랑이가 배비장 치아를 뽑았죠? 네네, 나으리 날 사랑한다면 송곤이 한 개는 두고 가시오 하고 뽑았잖아요 네, 그럼 배비장 치아를 혹시 어디다 보관했을까요? 뭐 헝겊 같은 데다가 돌돌 말아두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참, 명색이 제주 땅 명기 에랑이라는데 헝겊이라니요 어디예요? 배비장 치아는 조개 껍데기에다가 보관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제주에서 조개나 소라는 사랑의 보관함이었네요 네, 다시 제주 명기 에랑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별스럽네요 아니, 오늘 이정희 씨에 자꾸만 에랑이, 에랑이 그러세요? 아니, 에랑이랑 우리 김영아 씨랑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미인이고 제주가 아주 많고 아, 어쩐지 에랑 언니가 자꾸만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요 네, 그 에랑이 화장품은 어디다 담았을까요? 아, 그거야? 소라 껍데기나 조개 껍데기 같은 거였겠죠? 아문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에랑이로 묻겠습니다 제주 명기 에랑이는 제사상에다가 조개나 소라를 올렸을까요? 그거는 우리 고향에서도 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제사상에다가 조개나 소라 올리는 거는 저는 못 봤어요 그럼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조기는 되고 조개는 안 될까요? 음, 글쎄요 이 에랑이 입장에서 보자면 치아 보관함으로 썼던 걸 화장품 담았던 걸 제사상에다 올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자, 조개나 소라가 바닷속에서 사는 걸 한번 보세요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정처 없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손들이 서로 흩어져 이리저리 떠돌이로 살아야 쓰겠습니까? 아, 그래서 제사상에 조개나 소라를 올리지 않는군요 아, 자손들이 이리저리 둥글고 따로 흩어져 사는 모습은 보여줄 수가 없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주 명기 에랑이 편에서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이고 참, 조개나 소라가 이 제주에만 있는 게 아닌데요 끝까지 이정기 씨는 에랑으로 가네요 이번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착하지만 가난한 총각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바닷가에서 예쁜 조개 하나를 주었고요 그 항아리 그 도간에다 넣어뒀고요 에이, 그거는 우렁각 씨 얘기잖아요 그거 다 알아요 총각 몰래 밥 짓고 상 차려둔 우렁각 씨 아, 다릅니다 자, 총각이 하루는 항아리 옆에서 한숨을 푹 쉬면서 아이고, 나는 누구랑 살까? 나랑 어? 나랑? 이젠 헛소리가 들리네 아이고, 아이고 옆에 그 마누라도 있어야 이런 헛소리가 안 들릴 텐데 아이고, 난 누구랑 사냐고 나랑요 어? 이 소리는 도간에서 났잖아 가만 이 항아리 속에 대체 아이고, 아이고, 대건 뒤시오 나랑각 씨랍니다 자, 이게 나랑각 씨 얘기거든요 우렁각 씨하고 다르죠? 아, 그러네요 우렁각 씨는 몰래 몰래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나랑각 씨는 아예 그냥 당당하게 신분을 밝히고 나왔네요 네네, 이 나랑족에 한꺼번에 보낼 때가 있죠? 어디요? 전국에 노총각 집으로 보내고 아이고, 이 노총각 씨는 누구랑 사냐? 나랑요? 하고 구제해줄 자, 나랑각 씨 조개 예약하실 분 안 계신가요? 와, 나랑각 씨 조개 오늘 중으로 완전 매진되겠군요 네네,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오늘은요, 조개와 소라 얘기였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나랑각 씨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쩌나 어쩌죠? 음악 들으시면서 뭐 기다려들 보세요 네, 이어도 산하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띄워드립니다 네, 제주의 소리, 이어도 산하를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들어봤고요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기나리, 그리고 자지나리를 김광숙, 한명순의 소리로 전합니다 저, 복천이 삼촌 스쿠버박이 밤새 난리 친 거 아예 모르요 아, 글씨, 글씨 오해가 있다고 하던디 아, 긍게는 그 스쿠버박도 참말로 너무 심한디거 워마? 복천이 삼촌이 그 지경이 됐다면은 잠이 오겄어? 시상에 사람이 해삼 한 개만도 못해서야 쓰겄냐고라 아야, 긍게는 그 스쿠버박도 그냥 자기 취미생활이라 허지 아, 뭐더러 그냥 먼 게 해삼을 줘갖고 나오냐 고고요 무엇이냐, 불법 채취자녀 아, 글씨, 스쿠버박은 아니라자녀 해삼 한 개 그곳은 옆에서 줘서 갖고 나왔지 바닷속에서 잡은 게 아니다, 잉? 아, 금디 해경은 불법 채취다 조사해야겠다 헌게 열불 난 거 아니오 아야, 긍게 해경 입장도 있는 거자녀 아, 긍게로 스쿠버하는 사람들이 바닷속을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해삼 먼 게 몇 개씩 주워들고 나와불믄 그거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쩌게 살겄냐고 아니, 그래서 시방 복천이 삼촌은 해경 편이요 스쿠버박 편이요 아따, 잘할라 해삼 한 개 땀씨 사네 못사네 소리 해대는디 이장에 팔짱 끼고 귀갱이나 하고 있을라요? 아야, 긍게로 해경은 조사를 한다고 하고 그러고 스쿠버박은 해삼 한 개 훔친 게 아니라 옆에서 준 거라고 하고 와봐 그걸 나가 우짜라고 그냥 시방 어미? 아, 이장이 마을 사람 안전에도 관심을 갖고 봉사를 해야지 뻔히 보이는 일을 사고치게 할 작정이냐고 헛다, 그렁 억순이 니가 이장하면 딱 이겄다 어마? 아니, 긍게로 아야, 한쪽은 해삼을 훔쳤고 한쪽은 조사를 한다고고 아, 또 그러면 결과를 지켜봐야지 시방 날들은 뭐짜라고 그냥 다글다글 해대는겨 차비, 이래서 복제인 삼촌은 사람 속을 몰라준다는 거 아니여 뭐셔? 스쿠버박 성질을 놓고 생각해보셔 앞으로 뭔 일이 생길지 그거 생각 안 해봤냐고 그 인간 지성질 못 이겨갖고 그냥 술 퍼마시고 억울하다고 그냥 소리소리 질러대고 그러겠지 매 답답한 거 아이고, 나가 입술 터지게 말을 해도 모른 게 아주 문제를 내불라요 잘 들어봐요 첫째, 해삼 한개로 도둑놈 소리 듣고는 못 산다, 흠시롱 파출소로다가 차를 몰아본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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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되자 뭐시냐, 우달 동네 뉴스에 나와보로 둘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면 다 줄 걸어서 끝내겄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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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소리여? 아야, 아야, 비켜라, 전화라도 넣어야겠구만 이따 띠띠로롱 아이고, 강순경, 이장, 복전이요 그거 내 말 쫓아 들어봅시다 그 시기, 해삼 한개 갖고 생사람 잡것이요 그냥 훈방 하는 걸로 가장겨요 아, 스쿠버박 요새 지정신이 아니랄께요 와마, 복전이 삼촌 전화로 대고서 강순경한테 뛰어가야지 아, 그치 그 시기 말이요, 나는 스쿠버박 달랠탱께로 얼른 가가지고 훈방으로 돌려요 그렇다면 그냥 해산땜씨 생사람 잡겄네 네, 원일 작곡의 신뱃놀이 김용우의 소리, 슬기등의 연주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억수지 동네에선 스킨스쿠버 하는 분들이 그냥 취미로만 즐기는 게 아니라 해산몽계까지 잡아서 문제가 되고 있네요 예, 예 이 불법 채취 금지 구역에서는요 한두 개라도 주어와도 이게 걸리는 거죠 한두 개 정도 괜찮지 않을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사자는 해삼 한 개로 이상한 사람 맞는다고 억울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그게 그냥 바다 속 들어가서는 귀경만 하고 나오란 게요, 귀경만 그렇게 되나요, 욕심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각체에서 레저스포츠 동호회 모임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특히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경이 스킨스쿠버 수산물 채취를 지금 집중 단속에 나섰잖아요, 불법 채취에 네, 그런데 이게 건강에 좋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와인인데 해삼 멍게나 이런 해산물들은 잡으시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요즘에 단속에 적발된 50대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 남기고 목숨을 끊었잖아요 이래서 지금 해삼 한 마리가 사람의 목숨보다 중하냐 이렇게 해경의 과잉단속을 지금 탓하고 있다고들 하는데 글쎄 말입니다 어쨌든 불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법으로 규제된 거는 그걸 우리가 또 잘 참고를 해야 되겠죠 불법 채취로 인한 환경 파괴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가 서로서로 조심을 해야 되고 법 질서 무너지지 않게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네 자, 상황꼴 상사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인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